급성장한 ETF 시장에서 살아넘기 위해 운영업계 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총보수를 대폭 인하하는 등 경쟁이 치킨게임으로 번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부 운용사는 주식형 액티브 ETF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특색 있는 상품을 통해 투자자들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조형근 기자입니다. 지난 10년간 9배 가까이 성장한 ETF 시장. 반면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주식형 펀드의 인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운용업계는 주식형 액티브 ETF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식형 액티브 ETF는 기존 주식형 펀드를 증시에 상장한 상품입니다. 펀드매니저의 운용을 통해 지수 추종 ETF보다 초과 수익을 추구하며 투자자의 접근성은 기존 펀드보다 높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해지펀드 강자로 이름을 알린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은 오는 4월 상장을 목표로 주식형 액티브 ETF를 준비 중입니다. 3호 재간접 공모펀드에 이은 두 번째 공모 상품으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해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주식형 액티브 ETF를 상장한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올해도 새로운 테마 상품의 출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액티브 ETF로 기존 상품보다 특정 산업에 집중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금융당국도 상품 다양화에 방점을 두고 주식형 액티브 ETF 추가 상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공모펀드의 출현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식형 액티브 ETF의 추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다양한 ETF 출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와 ETF 구성내역 1단위 공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ETF 시장에서 특색을 갖춘 주식형 액티브 ETF가 핵심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머니스데이 방송 조영근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ETF가 핵심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